첫 순서여서, 다 끝나서 사실 무대 구경하러 왔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게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신발끈. 오케이, 렛츠 기릿. 오늘 약간 골드 포인트. 우리가 사람 감치고. 오늘 저희가 MTV 퍼포먼스 촬영을 하러 왔고요. 사진 하나 찍으러 잠깐 다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실 안무 영상 어제 찍었는데, 근데 이렇게 메이커 의상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 오는 처음이니까 표정 관리하지? 열심히 했으니까 신경 쓰고, 여러분 한 번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제거. 맛있다. 오늘의 회사는 구경에 불편합니다. 오늘의 회사는 오늘의 귀국이 안녕히 계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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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제 옆에서 보면 불수록 너무 미안하거든요. 저희 50빈도 더 클로즈업으로 갈게요. 저는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 멤버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진짜 이 퍼포먼스 꼭 현장 와서 봐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저희 캐러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고 많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7세 최강. 최강 진짜. 제 마음을 뛰고 싶은데. 홈이 느끼는 중력이 약간 이런 느낌. 영희가 봤더니 이거밖에 안 뛰어. 진짜 완전. 너무 힘든데. 지진 왜 이렇게. 자. 참. 완벽. 수영. 미션. 아직. 넌. 컷. Bris. 신. 지진. 아. 아. 우雪. 미모. 내 눈에만 내, in this only sky Let's go 한,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컷!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MTV 무대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좋은 무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쁘게 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곡 자체가 좀 세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한 박스들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